오늘은 일본에서 연수생활을 하면서 되게 고마웠던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오늘 같이 밥 먹으면서 그때 이랬던 얘기할 거예요. 눌렀어. 어색해.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 언니랑 같은 학교 학과 동기인 유현이라고 하고요. 스물두 살이고 같이 이번 겨울에 이번 겨울이 맞나? 지난 겨울에 언니랑 일본에 있는 리조트에서 같이 호텔리언서 실습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모니데스. 모니? 귀엽어. 혹시 알바 모니. 그 인형은 알바할 때 만났던 사람 중에 고마운 사람한테 주래요. 근데 딱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타지에서 일하면서 진짜 존재 자체가 고마웠어. 진짜 알지? 혼자 갔으면 아무것도 못했어, 언니. 근데 우리 그때 진짜 바빴잖아.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갈 때. 우리 그때 어디서 잤지? 웬 메이크업실에서 역시 알바의 서러움은 어딜가나 있습니다. 토론자 데스크에서 일을 했는데 공방이었어. 언니는 페인트칠도 하고 칼로 파고 작주로 자르고 난 거기서 작주 처음 써봤어. 처음에 보고. 에? 거기서 이제 일할 때마다 반응을 해야 되니까. 뭔 말인지 몰라도 해. 해. 누구랑 얘기할 때 계속 리액션을 하게 돼. 그게 생겼어. 맞아 맞아. 사운드가 빈 걸 못 참게 된 것 같아. 아 이러면서. 맞아 말하는 사이에도 막. 맞아 맞아 맞아. 우리 지금도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손님 없을 때 몰래 몰래 단어 공부하고. 그리고 들은 거 기억해놨다가 메모해놨다가 저녁에 호텔 가서 다시 찾아보고. 나는 객실 가서 맨날 회먹고 쓸먹고. 서비스 산업에 원래 별로 관심이 없었다가. 이걸 손님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경우야. 우리나라 손님들한테 경험을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셔서. 그 자금이. 그 자금이. 너무 뿌듯했어. 제일 그러면 언니가 생각했을 때. 응. 힘들었던 건? 그게 진짜 힘들었어. 레스토랑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데. 굽 있는 신발을 신고 일을 하니까. 숙소 오면 발 이렇게 땡땡 부어가지고. 그래서 너가 그거 줬었잖아. 파스. 파스. 나는 손님의 짐을 다른 객실에 넣어가지고. 그 실수 때문에 엄청 힘들었던 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 근무 시간 아닌데 불려와가지고 계속 다 찾아다니고. 인턴인 입장에서 실수를 한 거니까. 심장 말도 잘 안 통해. 진짜 내가 난 억울한데 이 말을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하고. 다른 직원분이 같이 도와주시면서. 만약에 너가 여행을 왔는데. 날 하루 종일 여행을 잘 하고 왔다가. 이 짐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면. 그 손님에게는 여행 자체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 조심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감사했어. 근데 좀 힘들긴 했어. 여자 두 명이서 갔는데. 거의 몸만한 친구가 이렇게 3, 4개씩. 확실히 호텔 알바는 체력이 중요해. 일 끝나고 방에서 맨날 저녁 먹고 운동했던 거. 기억나? 하지만 한국인이 모든 게. 왜요 왜요 왜요. 일상으로 돌아갔죠. 밤마다. 서비스 직종. 그래서 그게 조금 안 좋아. 남들 쉴 때 일하고. 그리고 서로 휴가를 마칠 수 없다는 거. 그거랑 가족들 못 본 지 오래됐다고. 명절인데도 마음대로 못 쉬고. 일하는 분들이 태반이니까. 처음에 낯설었던 건. 일본은 다들 도시락 문화여가지고. 우린 놀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맨날 편의점 도시락 사서 갔던 거. 와 난 진짜 그거 잊고 있었어. 지진 났던 거. 너 그때 어디 있었어? 아 너 프론트? 응. 아 나 레스토랑. 그게 엄청 크게 났었잖아. 잠깐이지만. 내 눈앞에 접시가 이만큼 쌓여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렇게 흔들리면서. 안 쓰러졌어 접시? 어 안 쓰러졌어 잡았어 내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기념품 가게에 물건들이 흔들리는 게 보이는 거야. 나도 느껴지고. 지진이 진짜 처음이었어서. 근데 그건 좀 멋있었어. 직원분들이 바로 알림 방송하고. 손님들도 계단으로 신속히 다. 아니 그 뒤로. 그 객실에. 롤러코스 지나갈 때마다 진동 느껴졌잖아. 난 그게 여진일까 봐. 두 달간. 파란만 장했다. 난 그게 신기했어. 우리가 한 번도 지각을 안 한 거. 나도 나 내가 지각할 줄 알았거든. 하나는 일본 인터넷 언제 갔다 왔는지. 2018년 12월 말에 가서. 2019년 2월 말까지. 일본어 공부 어떻게 하냐. 한자 잘 외우는 팁 있어? 나는 안 외워서 모르겠어. 그거 부스를 알면. 모르는 한자를 봐도. 아 얘는 무슨 뜻이겠거나. 아 이건 이거랑 관련된 뜻이겠다. 이런 게 약간 유추가 돼. 해와 팁은? 해와 팁은 살다 오는 거. 근데 그게 진짜로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 맞아. 귀도 트이고. 그냥 환경을 그냥 일본어 밭으로 만들어야 돼. 단어를 많이 하는 게 일단 문법 무시하더라도. 그리고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 듣는 환경, 환경이 약간 일본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야 되는 거. 언니가 그것도 추천해 줬었잖아. 화장할 때나 뭐 할 때 일부러 뉴스 켜두라고. 맞아 맞아. 객실에 TV가 계속 있었는데 그 TV를 계속 켜놓고 살았어. 그치? 외국어도 처음에 배울 때 우리가 무슨 단어 무슨 단어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잖아. 처음에 그냥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자꾸 뭐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니까. 다른 외국어도 똑같은 것 같아. 인턴 가서 했던 일들. 놀이공원이 있는 골프 리조트에서 인턴을 해가지고. 레스토랑 그다음에 호텔 프론트. 두 개. 골프장 레스토랑 그다음에 놀이공원. 아빠 영업 부서. 소장 프론트. 이렇게 일곱 가지 군대에서 일을 했는데. 에어텔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체크인 하시면은. 우리가 짐을 정리를 하고. 짐을 들고 가면서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체크아웃 하시는 손님들도. 이제 짐 맡기시거나. 한국인 손님들이랑 응대는 우리가 맡아서 하고. 전화해서 택시 부르는 거랑. 유원지 길 안내해드리는 거랑. 주변 식당 안내해드리는 거. 호텔 내부를 잘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몇 층에 뭐가 있고. 몇 층에 뭐가 있고. 이런 거를 다 외웠어야 됐어. 객실마다 특징이 있었잖아. 이런 특징을 외우는 것도 되게 나는 신기했어. 가끔씩 객실 이렇게 짐 놓으러 들어가면은. 방이 너무 예뻐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아 이런 거. 그리고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한국 뷔페 알바랑 비슷한 것 같아. 그래도 손님들 오시면은. 자리 안내해드리고. 음료 주문 받고. 그 다음에 서빙도 나가고. 빈 접수 있으면 바로바로 치워드릴까요? 여쭤보고 치워드리고. 다 나가시면은 청소하고. 골프장 프론트는. 등록하는 절차. 종이 이렇게 들여와서 알려드리고. 기존 회원분은. 그분의 그 카드? 그걸 찾아가지고. 아 이제 몇 시부터 이용 가능하십니다. 하면서 알려드리고. 락커룸 필요하시면 락커룸 어디 쓰라고 말씀드리고. 나는 이때 손님이 안 계셔가지고. 연애장을 한번 했어. 골프 연애여가지고. 이름이랑 그 다음에 그 점수랑. 다 적어서 종이에. 종이를 하나하나 이렇게 줄에 다 매달고. 발표하는 자리. 누구 몇 점 누구 몇 점 누구 몇 점. 이렇게 해서 경품 드리는 거였어. 옆에 서 있다가. 뭐 1등 뭐 누구누구누구 하면은. 1등 상품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드리고. 오데또 고자 해봤어요. 영업 부서? 응. 우리 아침 조례한 거. 아. 아 일본 회사부나 이런 거를 배울 때. 뭐 조례 이런 걸 배웠었는데. 이걸 내가 직접 하고 있으니까. 한 줄을 이렇게 짜라라 써가지고. 오늘의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쭉쭉쭉쭉쭉하고. 거기 또 준비해서 막 다 말했잖아. 영업 부서 일은. 콘텐츠 하나 기획해가지고. 블로그. 어 블로그에 올린 거. 일본은 그냥 다르잖아. 어댑터. 문자로 무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였어서. 응. 그거 안내하는 글 작성하고. 그거랑 우리 그거. 택시권 잘랐잖아. 응응응응. 골프장 이용할 때 손님들이 쓸 수 있는. 우리 뭔가 뭘 많이 잘랐어. 가위질이 늘었어. 가위질 진짜 많이 늘었어. 진짜. 인형 받은 소감 한번 말해주세요. 실물 처음 보는데 너무 귀엽고요. 뭔가 보면서 이 순간도 생각나고. 오늘은 알바 가는 놀이고 하나도 cooper하면서. 한식도 같이 할 것 같아요. 너무 슬뽕 거 아니야? 네. 홀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